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칙칙합니다. 부동산님하고 휘파라님은 뭐 나오셨기 때문에 네일로님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영혼으로 부동산 투자기 작가 네일로의 시작입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네일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직장인이시고, 정패. 경고? 경매베이스로 경매베이스로 책도 있으시고요. 포항 아파트 시장 답답합니다. 그냥 그냥 숨이 꽉꽉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으로서는 일단은 포항에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 장을 갖고 있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구축 아파트들, 특히 또 제 주변에 양덕하고 이렇게 장성동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매일 밤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안 팔린다고. 팔고 싶은데 안 팔린다고. 올초만 해도 사실 매각할 타이밍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초에 제가 그랬어요. 좀 매각 좀 하자. 394차 같은 경우에도 4억을 바라보다가 이제 3억 7천 선까지 올라오다가 이제 사실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4억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3억 7천에는 매각하기 싫다. 이러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3억에도 매각을 못 해가지고 지금 좀 그러신 분이 오늘 오전에 통화하셨고 그리고 효자동 같은 경우에도 대형평수가 이제 34평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대형평수도 지금 안 당하고 있어요. 매도도 안 되고 전세도 지금 물량이 조금 있다 보니까 효자동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전세가 나오면은 거의 빨리빨리 계약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약이 조금 주청하고 있는 그런 남캐입니다. 24년도의 물량 뭐 초고기랑 인지구랑 펜타시티랑 23년 4년 5년까지 그 물량이 선방향이 됐는데 거기다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데다가 그리고 전세가 사실 전세가가 괜찮았거든요. 올 여름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전세가 지금 사실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더 하락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 내년에 이제 오천힐스부터 그다음에 등양동 아침도시 캐니시아 시작으로 뭐 그다음에 흥의 서이스타일스 시작으로 이제 24년도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아마 전세가가 안 받쳐주면 아시다시피 많이 힘드니까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사실 뭐 포항에 분양권 두 장 힘들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뭐 대구 분양권에 비하면 감히 뭐 분양권 뭐 대구에 비하면 두 개 들고 있으면 뭐 괜찮죠 우리 좀 들고 있으신 분들 다섯 개씩 뼈를 가라앉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고해성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뭐냐면 전 두 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제 뒤에 두 개 더 사고 살 때는 이야기 안 하죠 올 때는 내릴 때는 이야기는 이제 고해성사를 하죠 저는 이제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의 인간인지라 본능인지라 그렇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저희도 대구는 더 심각합니다 8월 9월 달까지는 빨리 10% DC를 해서라도 빨리 배가 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 타이밍도 놓치신 분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라도 4년을 계약하자 대신 전세를 좀 저렴하게 내자 근데 또 사람 마음이 또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샀던 매입했던 금액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전세가도 봤으니까 또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도 놓칠 것 같아요 전세를 이제 4억 5천 쯤에 맞췄던 기존의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은 지금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세가 거의 가격이 4억이거든요 그러면 3억 5천이라도 빨리 계약하고 4년을 돌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희가 이제 분양권 입주하는 시기가 되면 내가 예를 들어 3억을 2억 5천 전세를 빼잖아요 역사적인 가격으로 전세를 빼면 한 달 뒤가 되면 내가 제일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뺀 거 같아요 그래서 매매가도 그전에 10% 20% 이야기했지만 단순해요 저도 이야기하지만 너 시세 알아보고 몇 군데 분홍산을 전해서 시세를 알아보고 그 시세에서 그냥 훅 쳐서 팔아야 된다고 근데 사람의 욕심이 옛날 가격을 알잖아요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는 피가 뭐 2억이 됐다가 하루아침에 뭐 피도 되기 때문에 그걸 아까워하면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피가 2억짜리 지금 피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게 사이버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워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더 늦어지는 거예요 시세가 피가 1억일 때 5천에 팔 수 있을 때 팔아 버리는 게 이제 하락장에 맞으면 더 현명한 선택인데 욕심을 버리다가 이제 그까지 들고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매매든 돈세든 생각보다 훨씬 더 확 깎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전세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자기가 실수요하려고 전세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적 메리트가 오면은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대신에 이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대신에 우리가 이 하락장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4년을 던지고 볼머리 아픈 걸 잊어먹자 그런 마인드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싸게 한다고 나중에 보면은 지금 그렇게 싸게 하는 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뺀 가격이 가장 비싼 가격이 된다 이런 시기가 오죠 항상 저는 이제 투자를 좀 하신 분들 겪어봤을 거예요 내가 지금 파는 가격이 싼 게 아니구나 절대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제 가격이 내려가니까 물론 이제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3억짜리를 2억 5천에 전세를 내든 팔았다 욕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아니면 못 파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살려는 사람은 살려는 심리가 없는데 누가 봐도 아 싸다 라는 생각이 없으면 굳이 살 이유가 없죠 지금 소울도 힘듭니다 사실 지금 서울 전세도 못 맞춰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아 지금 뭐 유동자금을 다 묻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한 달 전에도 얘기했어요 전세 그냥 확 깎아라 방법 없다 근데 결론은 한 달 뒤에는 내가 얘기했던 전세 가격보다 더 낮게 내는데도 안 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욕심이 부리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하죠 대구랑 포항은 워낙에 물량 때문에 공급 때문에 이미 뭐 심리가 그 선방향 됐는데 이제 심리 때문에 더 안 좋아진 상황이라서 엎친 데 더 친격이죠 아마 아직까지 한참 남은 기간에 있을 겁니다 대구나 포항이나 비슷하게 갈 것 같던데요 제가 봤을 때 포항은 일단 일반 매입으로 아파트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실수여다 하면은 경매로 좀 매입을 하면 좋겠고 아직까지 1억 이하짜리 아파트들은 좀 경매를 매입을 해서 차익을 좀 보고 있어요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1억 이하짜리 아파트들은 또 전세가 또 많이 없어요 지방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보다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결론은 일반 매입으로 돌리면은 수익이 좀 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회원님들도 한 분이 그런 식으로 매각을 해 진행을 하셨고요 법인으로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법인으로 지금 돌리고 있고 지금 저도 들고 있는 물건 중에 크게 걱정이 없는 게 작은 물건들 걔네들은 전세도 잘 빠져요 왜냐하면 LH 전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억 5천 미만들 저희가 가로종비나 소규모 재건축 아니면은 재개발 때문에 이슈가 있어서 샀던 애들은 사실 뭐 전세도 잘 나가고 아직까지 크게 뭐 여판은 없는 것 같아요 가격대에 따라서 조금 네 그리고 실고족 분들도 가격대가 떨어지니까 물론 그 가격을 방어하진 않습니다 1억 5천 짜리가 2억 가진 않죠 1억 2천에 1억 1천에 매물을 내면 거래는 돼요 얼마 전에 하나 팔았고 요즘 포항 경매 쪽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포항 아파트 경매에는 일단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포항 옆에 있는 위성 도시 경주를 좀 보고 있어요 차라리 경주는 공구 물량이 신경주 역 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구 도시 공간에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데를 또 손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또 수요가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주 쪽에 아파트를 좀 경매로 매입을 하고 경주에 전세가가 높죠 지금 네 전세가도 좀 받아 주고 있고 근데 또 경주의 용왕지구에 엘리넷들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분양가가 네 분양가가 좀 있는 편인데 거기서 지금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가 지금 프리미엄이 싹 다 꺼졌습니다 기존의 기축들이 조금 거래가 되는 편입니다 엘리넷들은 아마 대국분들도 많이 샀죠 많이 샀는데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엘리넷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주변에 거기가 이제 경주 1등 자리 네 경주에서는 서울로 치면 강남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수요들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도 이제 유동자금이 묶이다 보니까 결론은 하락하고 있죠 저희 이제 경북분들은 경주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어쨌든 어릴 때부터 한 번씩은 가보니까 근데 타지 분들은 경주 그러면 첨성대 그렇죠 불국사 불국사 이런 것만 알고 사실 주거지는 첨성대 위쪽에 강 건너서 위쪽편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야기했다 거기에도 나름대로 재건축도 있고 신축 아파트 거기에서 1등 2등 하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도 있고 거기에서 학군도 따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프랭님도 오늘 포항 돌면서 포항에 도시 같은 그런 많은 모습들을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들을 봤잖아요 맨날 꼬동 게스트하우스 바닷가 보다가 신세계도 그렇죠 오늘 지곡이나 효자동이나 제잠종이나 양덕도 마찬가지고 경주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경주는 전세가가 지금 높거든요 아직까지 포항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던 저렴한 가격에 단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경주를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황리단길 진짜 더 편했던데 진짜 지금은 경주가 진짜 관광의 도시로 많이 바뀐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보다 불과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작년에 저작년에 매 한 해씩 갈 때마다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식당을 가도 현지인 말고 외지인 분들을 많이 마주치거든요 우리가 제주도를 가거나 아니면 강릉을 가거나 하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경주도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인구가 그렇게 작은데도 아파트 값이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럼요 경주도 재건축 아파트가 뭐 5천만 원 하던 게 1년도 안 걸렸어요 한 6개월 만에 1억이 오르는 그랬었거든요 경주의 특징이 인구가 작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건동 가면은 다 외동자뿐 밖에 없어요 거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외동쪽으로 넘어가면은 현대차하고 1차밴드죠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서 우산쪽으로 내려가는 그쪽 라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주가 아니라 울산을 연결하면서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공단도 많고 공장도 많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한국 분들은 또 외국 노동자들하고는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솔직히 그 지역하고 같이 공유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국인들은 또 이쪽 지역에 살고 이런 식이죠